관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저는 2차전지 쪽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구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입경 전구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사에 또 맞춤형 전구체 제조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지금 안극재 업체죠. 유미코아를 지금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CRMA 관련된 법안이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유미코아가 중국산 지금 업체로부터 지금 수입하던 거를 어떻게 보면 에코앤드림으로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유럽 쪽에 제가 볼 때는 전구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 증서를 상당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전구체 생산 능력 자체가 5천 톤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새만금 쪽에 지금 4만 평 규모의 지금 토지를 취직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증서를 계속 지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좀 수치로 나온 걸 보게 된다고 하면 2025년, 앞으로 2년 후죠. 2년 후가 되면 지금 5천 톤에서 캐파가 2만 5천 톤까지 거의 이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증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의 추가적인 모만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차전지 내에서 순행매가 좀 돈다라는 측면, 특히 양극제가 좀 아웃퍼포먼스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밑에 따른 음극제라든지 전해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순환매가 돈다고 했을 때 저는 에코앤드림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은 좋으나 좀 양극치를 좀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눈욕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상황에서도 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수남에 대비해서 대비하는 전략을 노려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훈 과장님. 네, 저는 농심입니다.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는 라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80%이고요. 스낵, 새우깡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이 대략 15% 정도 술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차례 노이즈가 있었죠. 정부 차원에서 라면값에 대한, 그리고 스낵에 대한 일반적인 물가에 대한 안정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적지한 압박을 했습니다. 그게 농심과 같은 기업에게는 일정한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 지난 6월 19일 한 차례 큰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소포 약세 흐름을 보였고 수급적으로도 큰 이탈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3거래 동안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6월 27일이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이 갑자기 움직임이 막 나타나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6월 27일 대략 2시 30분 정도에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자체는 라면값 인하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응당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라면값이 인하되었으니까 농심의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판매량 자체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저 인하의 반등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통용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저에 있는 것이 정부가 라면값 인하에 대한 요구와 압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리스크가 조금씩 커졌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농심은 이제 라면값 인하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27일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 비록 주가가 밀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련 이슈에 따라서 밀렸다기보다는 시장이 최근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격 인하에 의해서 매출액의 변화가 대략 120억에서 200억 정도 수준 손실이 조금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거죠. 지난 1분기 실적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농심이. 그에 따라서 주가 자체의 흐름도 완만히 올라갔지만 그 이전에 보였던 것에 비해서 월등히 큰 수준의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의 개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기존에 보였던 수준의 실적 그것만 보여드려도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8만 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아질 것이다. 식품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게 나아졌다라고 하는 점 그대로 영업이익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그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농심과 같은 기업은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37만 원 정도 선 이 가격대는 쉽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또한 최근 3거래 동안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매수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조정을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격은 45만 원, 손절가격은 3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45만 원, 손절가 3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